3. 마태복음 족보 제3기에 기록되지 않은 왕들의 역사 1. 여호아하스 여호아스는 요시아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제17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스는 히브리어 예호아하즈로 여호아라는 뜻의 예호바와 움켜지다 잡다 붙잡다 소유하다 라는 뜻의 아하즈의 합성어로 여호아께서 붙잡으셨다 여호아께서 붙드신다 라는 뜻입니다. 1. 여호아하스는 내 형제 중 맨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내 아들이 있는데 역대상 3장 15절에 따르면 첫째 요한안, 둘째 엘리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3장 15절은 요시아의 아들들을 출생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출생순서는 요한안, 여호야김, 살룸, 시드기야이며 왕이 된 순서는 요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입니다. 요하스는 내 아들 중 부친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가장 먼저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하스가 먼저 왕위에 오른 것은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힘과 능력이 뛰어나 국민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요시아의 내 아들 중에 특별히 요하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을 때 31년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통치했던 요시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은 요시아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큰 충격에 휩싸이고 슬픔에 잠겼지만 이제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가 마땅히 요시아의 신앙을 계승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 가리라고 크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몰락하는 비운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 에스겔은 유다 왕국 말기에 통치했던 요하스를 사람을 삼키는 젊은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그가 권력을 잡자마자 짧은 3개월 동안 동족을 살해하고 학대하고 압제하며 약탈한 것을 가리킵니다. 요하스의 악행에 대하여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그 모든 것을 함축하여 요하스가 그 열저의 모든 행위대로 요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통치기간 중에 열저들이 행했던 모든 악을 행함으로써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에도 그를 불신앙적이고 불순한 성격의 소유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하스는 뛰어난 힘과 능력을 소유한 덕분에 형보다 먼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열저들의 모든 악을 본받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요하스는 갈고리에 꿰이어 애굽으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느고는 애굽 제26왕조 제2대 왕이었으며 부왕인 푸산메티쿠스 1세 아들로 주전 609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느고는 무기또 전투에서 승리한 후 남유다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바로느고는 요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요하스를 림나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남유다로 하여금 은 일백달란트와 금 일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하스의 형 엘리야김의 이름을 요야김으로 바꾸고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한편 요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간 후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너희는 죽은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차평한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 요하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애굽왕 바로느고가 요하스를 끌고 간 일에 대해 에스게일 선지자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당으로 간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갈고리는 물고기나 들짐승을 잡아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해 아감이나 코에 꿰었던 고리로 요하스가 짐승처럼 비참하게 끌려간 것을 나타냅니다. 요하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 믿으면서 반애굽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해서 자기에게 도취되거나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다가 필경은 넘어져 폐망하되 그것도 갑자기 폐망합니다. 갑자기 폐망함은 그 중심의 교만이 자기 자신을 속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혹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혀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스의 다른 이름은 살룸입니다. 살룸은 평화롭다, 안전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보리어 샬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호와스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으면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큰 풍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스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거절하고 자신을 의지하다가 형제들 가운데 제일 먼저 왕이 되었음에도 역대기 족보에는 제일 나중에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2.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동생인 여호와스를 대신하여 남유다의 제18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애굽의 바로느고가 여호야김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로느고는 왕의 이름을 바꾼으로써 남유다의 왕이 애굽에게 예속되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엘리야김은 히브리어 엘야킴으로 엘과 쿰이 합성된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다, 일으킨다 라는 뜻으로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야김은 히브리어 예호야킴으로 여호와라는 뜻의 예호바와 일어나다, 일으키다 라는 뜻의 쿰이 합성되어 여호야께서 일으키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로에게 은과금을 벌금으로 바치기 위하여 국민에게 힘대로 액수를 정하여 은금을 늑봉하였습니다. 여기 늑봉하였더라는 히브리어 나가스인데 받아내다, 강요하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폭정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야김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백성을 강압적으로 통치한 것입니다. 그에 붙인 요시야 왕은 31년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공평과 의를 지키며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을 귀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벌벌 떨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위해 판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부친 요시야와는 정반대로 그의 눈과 마음은 오로지 불이한 이익을 탐하였고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며 압박과 강포를 행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백성을 압박하고 강포를 행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인 것은 단순히 애굽에 바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바치고 남은 돈으로 자신의 호화로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으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여호야김 왕의 공명심과 허영심을 통렬히 질책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나라가 망하는 위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애굽에게 엄청난 물질을 바쳐야 하는 국난 속에서도 왕궁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려는 헛된 사치와 안일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최고급 재료인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고 희귀한 애굽산 붉은 물감으로 왕궁 벽을 칠하는 등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건축물을 많이 지어야만 성공한 왕이 되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의 부친 요시야 왕은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여 줌으로써 나라가 번창하고 백성이 평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부친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백성의 평안은 무시하고 오직 자기만 아는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이면서도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백성이 도탄에 빠져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그가 통치한 해수는 11년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백성은 극심한 수탈과 압재와 강포에 시달려 고통과 가난으로 허덕였을 것입니다. 2.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소도로 베고 불태우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기랫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 한 이유는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예루살렘 성과 그 땅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야는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피하였으나 여호야김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어 그를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만일 몇몇 장로들이 나서서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한 모래새 사람 미가의 일을 상기시키지 않았더라면 예레미야 역시 선지자 우리야처럼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그를 보호하여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준 아이감의 부친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으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백성 앞에서 낭독한 자입니다. 한편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도 예루살렘 함락 후에 임시 총독을 맡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했던 자입니다. 사반과 그 아들들과 손자들은 나라가 망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극에 달한 비극의 시대에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또 사반의 다른 아들 그마리아는 부친과 마찬가지로 여우야김 때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숨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게시를 받고 그것을 바룩이 기록하고 낭독할 때 그마리아는 자기 방에서 낭독할 수 있도록 바룩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라는 바룩이 자기 부친의 방에서 낭독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서기관의 방으로 가서 모든 방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방백은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다시 바룩에게 직접 그 글을 들었습니다. 방백들은 바룩이 전한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쳐다보다가 이것을 왕에게 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그 글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물은 뒤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였는데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한 뒤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이라왕은 겨울 궁전에서 화룩불을 쬐며 앉아있었습니다. 여후야김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배워서 화룩불에 던져 태우는 잔인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가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계속 태워버리는 극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도록 간구하여도 왕은 끝까지 듣지 않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도 없이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것도 모자라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간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들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으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겨 그들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여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움으로 하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폐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원 13장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살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불살은 첫 두루마리에 있던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었으며 그 외에도 더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태우고 없야도 그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더 많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불태운 여호야김은 비참한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외면하는 자의 최후에는 심판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의 최후에는 승리와 큰 상급이 주어집니다. 사회의 최후는